액션 자 여러분 이번 시간은요 근현대사입니다 근현대사는 근대사하고 현대사를 얘기하는거죠 어디서부터 할 것이냐 통상 정조가 죽고 나서 1800년에 정조가 죽는데 1801년부터 흥선대원군이 섭정하는 시기 이전까지 우리가 세도정치식이라고 하죠 요거 우리 전근대사 시간에도 좀 했었습니다 1800년대 전반인 19세기 전반에 국내외 정세하고 그 다음에 19세기 후반 19세기 후반부터 말까지가 조선말이 되는거죠 근대사하고 현대사의 흐름을 보시면 우리 교재가 아주 훌륭하게 잘 정리가 되어있는 우리 교재 있죠 이거 보면 좀 두껍다 싶긴 하더라도 제대로 공부를 한번 하셔야 되니까 요걸 참고로 하는데 참고로 교재 제목을 보시면 목차가 있어요 한장 두장 넘겨보시면 거기에 8장 근대 변혁운동하고 반침략 민족운동 이 시기에 무엇을 우리 역사적 과제로 할 것이냐가 들어있는 거죠 여기에 그 다음에 9장 민족해방운동 여기까지가 다 근대사회입니다 근대사회인데 왜곡된 과정을 겪었던 것이죠 개항 이후에 제국주의 침략에 의해서 불평등 조약을 강제당했으니까 불평등 구조도 보셔야 되고 큰 흐름을 제가 좀 이따 알려드릴 테니까 그러면 그 중요한 것만 뽑아도 어떤 것에서 시험 문제를 낼 건지 이게 나오죠 그 다음에 고장 이제 민족해방운동 여기까지가 근대인데 다른 책들은 다 어떻게 해놨냐면 정말 참박하게도 개항 전후부터 해가지고 1910년 경술국치 국권피탈까지를 근대사회 전개다 이렇게 해놓고 제목을 그 다음에 민족독립운동기는 시기를 구분하지 않고 그냥 민족독립운동 이런 식으로만 해놨어요 그럼 그 민족독립운동기는 그 시기에 우리가 해야 되는 역사적 과제인 것이지 제목인 거죠 그러니까 내용인 거지 시대 구분은 아닌 거죠 그럼 시대를 읽으면 근대로 놓을 것이냐 현대로 놓을 것이냐 근대죠 그래서 근대 원, 툴을 크게 본다고 할 수도 있겠는데 어쨌든 그거는 따로 근대라는 표현을 쓰지도 않고 하는 경향이 있는데 근대입니다 근대니까 근대라고 할 때 통상 19세기 전반부터 해가지고 1910년 20세기 초 경술국치전까지를 제목으로 볼 때 이때는 어떻게 하면 본권사회를 극복해야 하는 과제 반본권 근대 변혁운동하고 또 외세 침략적인 접근이라든가 열강의 이권 강탈 심화 이런 게 심화됐으니까 반침략 민족운동 이 두 가지가 드러나는 시대적 과제인 거고 이것이 잘못돼서 나라 망하게 됐었으니까 그때부터 1945년까지를 민족해방운동의 과제 이렇게 설정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45년 해방을 맞이하죠 8월 15일 그때부터 우리가 현대사회라고 그래요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새롭게 재편된 국제질서 이걸 현대사회라고 하는데 현대도 크게 둘로 나눠봐야 됩니다 우리 역사에서는 그래서 이제 45년부터 48년까지를 해방전국이라고 하죠 이때 순서 싸움이에요 순서 아 모스크와 삼성회의 제2차 비소 공유의 제2차 비소공유 그 다음에 유엔총회 유엔소총회 그 다음에 50총선 그 다음에 분단정부 수립 북한이 먼저냐 남한이 먼저냐 할 때 남한이 먼저 수립됐죠 48년도 8월 15일 날 출범을 했고 그 다음에 북한은 9월 9일입니다 그렇게 해서 분단정부가 수립된 분단정부가 수립된 가운데 그 이후가 현대2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까지 21세기까지 지금 오고 있는데 불행하게도 분단구조 속에서 이렇게 오고 있죠 어떤 사람은 심하게 얘기하면 아주 급진적인 사람 또는 극단적인 사람은 아직 현대가 오지 않았다고도 얘기합니다 왜? 현대사회라고 할 때는 현대의 어떤 근대 민족사적 과제를 해결해야만 현대인데 아직도 근대적 과제를 극복하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예컨대 우리 의식 속에서 신분적인 의식이 아직도 있죠 그 다음에 또 7.1파 청산을 못했기 때문에 또 외세를 극복해야 되는데 그걸 극복하지 못하고 이런 과정 속에서 여전히 통일되고 한 다음 해가 현대가 돼야 되지 않느냐 이런 사람도 있긴 한데 그건 개인의 어떤 소수의 주장이니까 통과하도록 하고 어쨌건 우리 12쪽을 펴보시면 근대사회에 있어서도 또 우리가 쭉 봐야 되는 이제 우리는 이 시기에 지금 뭐하고 있는가 중요한 문서가 있죠 강화도 지역 1876년 제가 이 근대사회 할 때는 더군다나 근대사회라고 하거나 현대사회는 한 200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 시기에는 좀 더 세밀하게 순서가 필요해요 하기 때문에 연도도 제가 수업하면서는 아주 체계적으로 연도를 얘기하면서 할 겁니다 어떤 경우는 월이 필요하고 어떤 경우는 날짜도 또 필요한 경우도 있는데 그걸 다 외우라고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참조하게끔 하기 위해서 그래서 시기 속에서 이렇게 봐야 되기 때문에 제가 언급을 해드릴 거예요 강화도 조약 나오죠 근데 강화도 조약이라고 할 때 다 이게 정식 명칭이냐 그렇게 알고 있는 사람도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강화도 조약은 강화도에서 체결됐기 때문에 강화도 조약이라고 우리가 부를 뿐 정식 명칭은 조일수호조규 요게 정식 명칭이에요 타이틀이 자 뭐 병자수호조규라고도 부르고 병자는에 체결됐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인민은 문서 있죠 오른쪽에 있는 갑신정변 우리 지금 12쪽입니다 정강 14조 뭐 이렇게 나오고 정치적 강령 14개조항이 발표됐던 거 그 다음 이게 근대 변혁운동의 어떤 발생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근대 시기에 뭔가 좀 국가사회를 개조하고 바꾸려고 하는 변혁운동의 시작인데 위에서부터의 개혁일 뿐 밑으로부터의 변혁은 아니었다 민중의 의사를 반영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면 농민전쟁 때 사발통문 보이죠 겁나게 중요하다 그치? 별표 사발통문은 사발을 엎어놓고 주동자가 누군지 모르게 하기 위해서 쭉 돌려서 이름을 쓰는 형태를 우리가 사발통문이라고 하고 이거는 동학농민운동 때만 나오는 게 아니고 어떤 거사가 이루어지기 전에는 반드시 이런 사발통문을 동원하고 추진하고 있는 거니까 농민전쟁 때에 돌렸던 대표적인 것을 한번 들어준 거고요 그 다음에 을사르기약 이전의 초기 의병의 모습 을사르기약은 1905년이죠 11월 17일 날 일단 양력을 썼을 때니까 의병의 모습이 보입니다 그 다음에 을사르기약 밑에 보이면 이 을사르기약은요 그전에는 을사조약이다 또 제2차 한일협약이다 이런 식으로 불렀는데 이게 잘못됐다고 제가 제일 먼저 학원 쪽에서는 얘기를 해가지고 이게 을사르기약이라고 해야지 조약이라고 하는 것이 성립이 안 되는데 왜 조약이라고 하느냐 타의하네 이거는 조약으로서 성립이 안 된다고 얘기해놓고 명칭을 조약이라고 또 우리가 표현하고 있었던 잘못된 얘기가 있었어요 그렇게 써선 안 된다고 얘기를 눈에 했었습니다 이제 바뀌었어요 가장 제가 처음 그렇게 그전에도 을사르기약이라고 해야 된다고 얘기하네 늑자가 무슨 늑자냐 으르륵거릴 늑자 강제한다 이런 의미가 이제 을사르기약이에요 그래서 을사르기약 이건 불법이고 국제법상 불법 비법 날조 무효라고 볼 수 있어 이 문서상에 외교권 강탈하고 통관부를 설치한다고 하는 이 을사르기약이라고 하는 이 내용의 문서에 타이틀도 없어요 타이틀이 하기 때문에 이거는 무효고 또 최고 통치권자 그 당시에 고종이죠 최고 통치권자의 서명 달인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대신 다섯 명이 이름 올린 것일 뿐이지 최고 통치권자의 서명 달인이 없는 국제법상으로 무효예요 하기 때문에 늑약이라고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한국 병탄득약 이것도 정식 명칭은 지들이 뭐라고 써놨냐면 일본 놈들이 한국 병합에 관한 조약 이렇게 타이틀로 해놨는데 이것도 무효인 것이 왜 무효냐면 일본에서도 밝혀진 예인데 이것은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조약이 성립이 되려면 국가와 국가 간에 합의한 상태에서 그런 상태에서 그 합의된 문서의 내용을 서로 서명 날인하고 그런 다음에 상호 교환하고 이런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이것이 확인해 봤더니 수기로 개인이 통감부 관리였던 것 같아요 통감부 관리가 통감부 종이에다가 통감부에서 사용하고 있던 공식 종이에다가 거기에 한 사람이 두 부를 작성하는 것이 필체가 확인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치 비준되고 효과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했는데 그게 아니죠 하기 때문에 이것도 국제법상으로도 불법이고 무효입니다 월사리약이나 또는 한국 병탄득약 그래서 저는 한국 병탄득약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게 바람직합니다 병탄은 함부로 집어삼켰다 삼킬 탄자가던 그래서 한국 병탄득약이라고 불러야 한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우리 10년대가 들어가면 이제 독립운동사 중에 10년대의 포인트는 독립운동의 거점을 마련하고 지역적으로 국내 또는 만주 중에서 서간도, 북간도, 연해주 그런 다음에 중국 관내, 일본 등지의 어떤 지역의 어떤 단체들이 중요한 단체들이 설정이 됐는지 만들어졌는지 이런 것들이 지역적으로 구분해서 보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국내와 국외로 나눈 다음에 그런 다음에 식민지 지배체제 이전에 일단 안중근 의사 보이죠 도마스 안중근 안중근 의사의 의거 1909년 이토를 처단했던 이 이토를 처단했던 건 거룩한 살인이라고 역사학자들이 서양의 역사학자들이 다 얘기합니다 세계 공공의 적이었던 이토를 처단했죠 할빈에서 자 이제 안중근 의사 의거 1909년 그 다음에 유관순 열사 보이죠 3.1운동 때 활약하셨던 그 다음에 윤봉길 의사 1932년 4월 달에 홍쿠공원 투탄 의거에서 혁혁한 전과를 올리고 시라까와 육군대장을 폭살시켜서 죽이고 그 다음에 중국인의 인식 변화의 계기를 가져와서 우리 독립운동 진영에 많은 도움을 주게 했던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었던 게 윤봉길 의사의 의거죠 그 다음에 신채호 선생 민족주의 역사학의 선봉 이렇게 보시면 되죠 신채호 선생이 돌아가신 것도요 1936년에 류순 감옥에서 옥사하십니다 안중근 의사가 옥사하신 그 옥에서 처형당하셨던 그 류순 감옥 거기서 신채호 선생도 돌아가셔요 그 다음에 그 오른쪽 지도 보면 항일 의병 운동 해놓고 이렇게 을미의병 을사의병 정미병 그때 그때 가서 봅시다 그 다음에 밑에 보면 대한독립선언서 무호독립선언서라고 하는 이렇게 1918년도에 무호독립선언서는 기미년 전년이 무호년이기 때문에 기미독립선언서는 누구나 다 많이 알 겁니다 5등은 자의 아 조선의 자주국임과 이렇게 쭉 나가는 거 있죠 이거 이전에 1년 전에 뭐 그 한 해 전에 이제 만들어졌다 그래서 무호독립선언서라고도 하고 대한독립선언서 정신명칭은 이렇게도 부릅니다 조수왕 선생이 기초했다고 하는데 워낙에 또 중요하신 분이죠 삼균주의 때문에 제가 이 조수왕 선생의 삼균주의는 수능 쪽에서도 2005년부터 제가 이거는 반드시 내야 되는 현대사회에서 특히 오늘날 필요한 가치가 들어있는 내용이다 라고 언급하고 나오기 전에도 출제되기 전에도 공무원 쪽이라든가 수능 쪽이라든가 반드시 내야 된다 이런 얘기했어요 정치, 경제, 교육의 균등을 강조했던 주장이거든요 임시정부의 건국 강령이기도 했습니다 41년도에 발표했던 이게 삼균주의거든 너무나 중요한 핵심이 들어가 있어요 이게 사회민주주의 성격의 내용을 지향했던 문서입니다 너무 중에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면 대한민국 임시정부 이동상황도 보이시고 상해시기 이동시기 충칭시기로 나눠서 보셔야 돼 임시정부도 상해시기는 19년에만 통합이 되죠 그 다음에 32년 윤봉길 의사의거 이전까지를 상해시기 윤봉길 의사의거 때문에 프랑스 조계지에서 옮겨갈 수밖에 없었고 일본의 탄압이 심하기 때문에 외교 갈등도 있고 그래서 옮겨다닙니다 여기저기 쭉 옮겨다니고 상해를 떠나서 그러면서 40년에 중국 저 서쪽에 충칭에 정착을 하거든요 그래서 상해시기 이동시기 그 다음에 40년부터 45년 해방 때까지 충칭시기 이렇게 나눠보셔야 돼 그래서 충칭시기가 가장 강력했었을 때입니다 일단 한국광복군도 만들어지고요 아주 무장독립전쟁이 활성화되던 때가 바로 충칭시기다 권국강령도 삼균주의가 발표가 되고 그 다음에 그 오른쪽에 한국광복군 총사령부 간부들 보이죠 한국광복군 40년에 만들어진 40년에 만들어진 임시정부의 기관부대 이게 충칭임시정부 기관부대 한국광복군입니다 40년부터 45년까지 여긴 또 너무나 중요하다 충칭시기에는 여기에는 김원봉 요즘 영화로도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전에는 암살의 어떤 김원봉도 잠깐 언급이 됐고 그 다음에 최근에는 밀정이라고 하는 영화 여기에도 김원봉 나오죠 약산 김원봉 조선의열단의 대장이었던 김원봉 일제시기에 최고 많은 총독부에서 현상금을 내걸었던 김원봉 그런데 잡지 못한 그 김원봉을 45년부터 48년 사이에 해방전국에서 우리 친일파의 대명사였던 노덕술이라고 하는 이 개새끼가 있었어요 친일경찰입니다 그 개같은 놈이 미군정하에서 친일경찰을 그대로 군정관리로 다 썼어요 그 시기에 김원봉을 연행합니다 이야 기가 막히죠 이런 일이 있었다 이 노덕술이라고 하는 잡놈이 그 노덕술이라고 하는 그 개새의 손자가 누구냐 바로 노태우 정권 때 노재봉이라고 국무총리를 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우리 현대사회 비극이에요 친일청산을 하지 못한 그 뿌리가 오늘날까지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새누리당 쪽은 모두 다 친일파의 후손들입니다 대부분이 다라고 할 수는 없는데 거의 대부분이 그래요 김무성 아버지가 누구입니까 일제시기에 일본에 동조했던 침략정책에 동조했던 대표적인 친일단체였던 임전보국단 간부였어요 아버지가 김용주라고 그 뿌리들이 다 그쪽이야 기가 막힐 노릇이죠 그런 애들이 다 정치 경제력을 다 독점하고 있다 오늘날까지 현 삼성 한화 동양시멘트 두산 우리나라 지금 굴지의 대기업은 모두 친일청산을 못했던 친일파 후손들이 가지고 있던 재산을 그거를 나눠 가진 거예요 그대로 제가 거짓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있는 사실 그대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판단력 없이 저 사람은 왜 새누리당 욕하냐 이렇게 하는 사람은 제 수업을 듣지 마세요 차라리 아예 새누리당 가서 수업해달라고 그러세요 아예 취직시켜달라고 하든가 그런 사실을 모르고 그걸 옹호하려면 역사를 배우는 의미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은 열받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13쪽에 보시면 본격적으로 8장에 보이죠 반본건 변혁운동하고 반침적 민족운동이라고 하는 부분이 이렇게 보일 텐데 제가 아까 서두에 근대사회하고 현대사회를 구분해서 어떻게 흐름을 볼 거냐 이걸 좀 얘기해드릴 테니까 근현대사 근현대사라고 할 때는 근현대사는 근대사하고 현대사를 얘기하는 거죠 근대사 현대사 크게 나누면 근대사회 근대사라고 할 때는 우리 현대랑 가깝다 그래서 근대고 현대사회라고 할 때는 현대사 크게 두 시기로 나눈다고 했습니다 근대사 같은 경우는 19세기 전반 큰 덩어리가 어떻게 공부할지를 말씀드릴게 19세기 전반 세도정치 시기 세도정치 시기에 일련의 사건이 있었어요 이런 것들을 볼 겁니다 내우외환에 시달리려는 뜻이죠 이 시기에 내적으로는 세도정치였던 것이고 세도정치 순조 헌종 철종 3대 63년간 외척세력에 의한 비정상적인 정치 형태 우리가 통상 세도정치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시기에 대외적으로는 서세동점의 상황에서 이제는 이양선이 출몰하고 국가를 위협하던 시기 제국주의 단계죠 그렇죠? 제국주의 제국주의라고 하는 게 뭐냐면 세계사적으로 제국주의의 침략적 접근 18세기의 중력부터 영국에서 불어닥친 산업혁명 영향으로 인해서 물론 산업혁명이 일어나게 된 배경은 동력기관의 발명 이거 전기기관의 발명에 힘입은 건데 공장제 기계공업이 발달하고 폭발적으로 산업상에서 겁나게 인류 전체의 지구의 역사상 가장 큰 변동 그 당시까지 그게 산업혁명 오늘날은 더 크게 빠르게 바뀌고 있죠 그래서 경제력이 발달했던 물건을 많이 생산하니까 자동으로 그래서 경제력이 발달한 것 가지고 상품을 팔아먹어야 되죠 그래서 상품 생산을 팔아먹기 위해서 상품 시장을 개척하는 거예요 그래서 약소국이라든가 이런 아주 힘이 약한 나라들을 쳐들어가가지고 식민지로 만들어서 상품을 팔아먹는 곳이 되고 그 다음에 그 식민지를 아예 원료 공급지로 만드는 이거 우리가 제국주의 단계라고 해요 이걸 국가적으로 앞장섰습니다 자본하고 결탁해가지고 이걸 제국주의 단계라고 한다 그래서 처음에는 상업자본 형성됐다가 이제는 산업자본 형성이 되고 금융자본 국가가 앞장서서 국가 독점자본 이렇게 돼요 이제는 국가도 통제 못하는 자본이 됩니다 오늘날은 그래서 괴물이 되어버렸죠 국가가 통제를 하지 못해요 왜 정권은 유한하지만 걔네들은 경제력 같은 경우는 계속 재벌로서 계속 대물림하지 않습니까 하기 때문에 국가를 좌지우지하는 그런 권력이 되어버렸다 오히려 경제 권력 제국주의 침략에 의해 아 내후 외환에 시달리던 때다 라고 보시면 되고 그 뒤에 한 덩어리는 뭐냐 이때에 흥선대원군이 물론 왕은 고종이지만 고종이 1863년에 왕이 됩니다 그런데 12살에 왕이 됐기 때문에 1873년도에는 요거 한 10년까지는 흥선대원군이 섭정하던 때요 흥선대원군 고종의 아바지죠 흥선대원군이 섭정 요게 1863년부터 1873년까지 10년간 스무살이 조금 넘을 때까지 스무살이 될 때까지 흥선대원군이 아버지로서 정당한 섭정 섭정하던 때 요 덩어리 하나 봐야 돼요 흥선대원군 그럼 흥선대원군이 섭정하던 때에 대원군은 어떤 개혁정칭을 폈느냐 대내적으로는 흥선대원군은요 이런 세도정치의 문란상 이것 때문에 왜냐하면 1862년도에 어떤 것도 하셨습니까 진주농민봉기 터집니다 물론 1801년부터 1800년대부터 초기부터 세도정치 초기부터 정조죽고 난 뒤에 여기저기서 산발적인 민란이 많이 일어났어요 폭동이라든가 이것이 큰 흐름으로 하나 뭉쳐서 풍 화산처럼 터진 것이 일단 규모가 큰 것으로는 1811년 홍경래의 봉기입니다 많이 나오죠 처음에 평서대원수를 칭하면서 홍경래가 평안북도 정주일대에서 장악했던 세도정치 시기에 그 다음에 1862년 경상우병사 백락신의 가렴주구 때문에 몰락양반 유계춘이 들고 일으킵니다 그걸 틀뚜루 해가지고 전국 동시다발적으로 70곳이 넘는 곳에서 다 개긴다고 했죠 이게 임술농민 봉기라고 한다 전국적인 민란 자체를 이게 바로 대원군이 섭정하기 직전의 연도의 상황의 일이에요 또 제국주의 침략의 상황 때문에 대원군은 어떤 걸 했을 것이냐 내적으로는 흥선대원군은 봉건적인 개혁이라는 내용을 쓰면 돼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공부 잘하는 사람은요 시대와 제목 속에 많은 걸 다 집어넣어요 마치 폴더처럼 그 안에 막 집어넣어 시대 속에 공부 안 하는 사람들은 못하는 사람은 제목도 안 보고 시대도 안 봐요 그냥 처음부터 내용을 파고들어가지고 외우려고 그래 그러니까 공부 안 한 사람은 암기해야 된다는 부담만 생기고 그러는 거예요 봉건적격이라는 건 뭐냐 흥선대원군 봉건사회를 극복하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왜 봉건사회에 지지하는 대표적인 게 뭐냐면 토지라고 하는 내용하고 신분제거든요 신분제 해체하려고 합니까 흥선대원군이 자기 아들이 왕인데 아니죠 그거는 그대로 유지하는 가운데 그걸 어떻게 안정적으로 잘 유지하는 왕권 강화하고 안정적으로 유지하게 되느냐 돈이 필요합니다 재정이 강화되어야 돼 그럼 재정은 누가 내냐 지배층이 냅니까 안 냅니다 누가 내 백성들한테 걷는 세금이야 그럼 민생을 안정시켜야 세금을 내지 그런 정책을 쓰는 거야 그럼 여기서 봉건적개혁이라고 하는 거는 정치적으로요 왕권 강화합니다 왕권 왕권을 강화하고 경제적으로 재정을 강화하고 그런데 토지개혁을 해 안 해? 안 해 사회적으로 민생안정 이런 조치가 있는 거야 민생안정 그러니까 왕권 강화를 위해서 나오는 게 이제 뭐야 까보면 아 대전 세통 육전조례 편찬한다 법전 통치일서 강화 세도정치 타파한다 노론 서론 남인 북인 골고루 등용하고 이제는 노론을 낮추고 남인을 가까이 두고 종친도 가까이 두고 이런 조치 인재를 고루 등용하는 조치 또 왕실의 권위를 세우기 위해서 경복궁을 중건하는 조치 서원 철폐는 두 가지 다 됩니다 살림의 존재를 완전 깽글이 무시하는 그 다음에 재정 확보 이 두 가지가 다 되거든요 재정 강화 차원에서 뭐냐 호포제 뭐 서원도 가능합니다 서원 철폐도 워낙에 서원에 대한 지출이 많았기 때문에 지방관에서 그래서 아 호포제라든가 서원 철폐라든가 또는 당백전 발행 목적 뭐 그러나 당백전은 6개월 만에 그냥 폐장되고 말지만 민생안정 뭐 환국제로 개혁해서 사창제를 실시한다든가 뭐 이런 정도죠 그러면 대외적으로는 뭐냐 대외적으로는 아 통상수교 거부정책이라는 말이죠 통상수교를 거부하는 거부정책이 나온다 그래서 대원군의 정책은 국내적으로는 분건적격이고 대외적으로는 통상 옛날에는 쇄국정책이라고 하는 전부 다 전세계는 다 오픈하는 시기인데 막 이거 뭐 항로를 개척해서 여기 어떤 누가 있나 이렇게 오픈하고 그러던 시기에 우리만 빚장벌을 담자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의 가장 큰 덕목은 뭐냐 도덕적으로 선한 거 이것만 항상 기본인데 국가를 통치하기 위해서는 역사적 판단력이 가장 중요합니다 역사적 판단력 권력을 조금 남용할 수도 있어요 내가 볼기엔 왜? 악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강하게 푸시할 수도 있고 그러려면 좀 더 뭐 약간 강력하게 통치하다 보면 이걸 좀 남용할 수도 있는데 본건적게요 그런데 통상수교 거부정책 이거는 그래서 지배층 내지는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은 역사적 판단력이 없으면 이게 배를 산으로 끌고 가더라 그래서 세계사의 흐름에 지금 발맞추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는 거죠 불행하게도 그래서 지금 타이밍이 어떤 타이밍인가 이걸 잘 읽어야 돼 이게 우리가 시를 잘 읽어야 된다 시 때를 이게 한계다 자주적 근대화가 지연되는 한계 그래서 이때에 있었던 일이 이제 뭐예요 제너럴 셔머노 사건 또는 병인양요 오페르트 삽질 사건 신미양요 이런 것들이 이제 막 터지고 그랬죠 자 그러면서 이제 고종이 친정체제가 됩니다 1873년도에 이제 이때 고종이 친정이거든 친히 정치하는 그런 상황이 되니까 아 그래서 이때부터 해가지고 이제는 요 시기의 이후에 고종의 친정 고종의 친정체제 1873년부터 해가지고 쭉 1910년 1907년 고종 강태 그 다음에 순종 뭐 1910년 꼴랑 순종은 3년간 그냥 허수아비로 있었을 뿐이지만 요 시기에 이제 아 불평등주약이 또 강제당하잖아요 운우우 사건 75년도 터지고 운양호라고 하는 일본 군함을 보내가지고 대포를 통해서 펑펑 쏴가면서 외교관계를 강요하는 거 우리가 포함외교라고 그래 함선에다가 대포를 싣고 와서 펑펑 쏴가면서 위협적으로 강요하는 걸 포함외교라고 합니다 요거는 일본도 미국에 의해서 이렇게 불평등주약을 강제당했어요 그걸 그대로 본보기로 코치해줘 미국이 일본한테 야 인마 니네 우리한테 이렇게 당했잖아 그러니까 니네 조선을 오픈할 때도 그렇게 하란 말이야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오픈하는 게 그러니까 미국과 일본은 이때부터 오늘날까지도 한 통속이라고 봐야 됩니다 뭐 영원한 우방은 없어요 자 고종의 친정체제에서 요 시기에 아 거두절미하고 이 시기에 민족사적 과제는 뭐냐 일단 불평등주약체제를 한번 봐야 될 거고요 요 시기에는 시기 속에서 근대원 어떻게 하면 지금 제목에 나온 것처럼 봉건사회를 극복할 것이냐 반봉건 봉건 근대 변혁의 과제 변혁운동 이 과제가 있고 근데 외세가 선의로 오픈하려고 하지 않거든요 뭔가 이권을 뺏어가려고 하고 최대한 진해가 좋게끔 집어먹으려고 하고 그래서 그 침략을 반대하는 반침략 민족사적 과제 민족적 혹은 자주적 자주운동 이 두 개의 과제가 이 시기에 역사적 과제예요 자 우리 조선을 한번 보자 이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를 보니까 정말 가난해 이 시기에 군인들한테 월급도 못 주는 상황이었으니까 그래서 이 조선이라고 하는 아주 가난한 프로레타리아 국가가 브루즈아 국가인 열강이라고 여러 강대국 있잖아요 그치? 열강 얘네한테 거의 집어먹힐 상황이 되는데 이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를 딱 보니까 양반 지배층이고요 크게 보면 농민 크게 나누면 물론 농민 이외의 사람도 많지만 양반이 이게 브루즈아 계급 아닙니까 그 다음에 농민은 프로레타리아 계급 아닙니까 지금도 양반 중에서는 이 시기에 선각적인 사람도 있었어요 예컨대 개화 세력도 있고요 척사 세력도 있습니다 척사 개화라고 하는 건 지금 오픈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야 반면에 척사는 사악한 것은 배척하자 그게 위정척사죠 위, 지킬 위자의 정 바른 것은 지키고 사악한 건 배척하자 이게 위정척사인데 그러면 사악한 건 뭐냐 서양이라든가 외놈이라든가 이런 건 사악한 거 그 다음에 중국 왕조라 하더라도 오랑키가 성립시킨 왕조인 청이라든가 만주족이니까 명, 한족이 세운 나라만 정통으로 보는 것 이거 우리가 정통론이라고 해 이거 위정척사라고 해 그것만 지키자 한족, 명, 성리학 이거 나도 지키고 그것에 물을 들였던 우리나라 조선 봉권 질서 이거는 주자 성리학 이건 지켜야 된다 그거 이외에는 다 배척이다 이거 우리가 위정척사라고 해 그러면 개화 세력에 있어서는 개화 세력은 두 가지 중에 하나만 있어요 예컨대 반봉권은 있습니다 반봉권 얘들은 봉권 사회를 반대한다는 생각은 해 그런데 반침략이 없어요 반침략 외세를 끌어들이려고만 해 반침략 이게 없네 개화 중에서도 급진하고 점진으로 나뉩니다 급진은 김옥균, 박영영, 홍영식, 서광범, 서재필 1번을 끌어들여요 갑신정변 일으키죠 반면에 점진개화파 온건도 잘못된 말이야 온건은 과격의 상대적인 개념이 온건이라는 표현이죠 급진개화파의 상대적인 개념은 뭐냐 점진개화든지 완만개화든지 이렇게 표현해야 돼 다 얼마나 잘못됐는지 몰라 지금 아마 국정교과서 만들어서 나오면 아주 누더기에 그런 개칠한 교과서가 없을 겁니다 나중에 또 한번 까드릴게 그 다음에 얘들은 그래서 점진개화파라고 하는 애들은 바로 청을 끌어들여요 그러니까 다 외세를 끌어들이려고 그래 개화하려고 하면서도 적사제력은 반봉건이 없습니다 얘들은 반봉건이에요 반봉건 봉건사회를 반대하려고 하는 생각은 없어 지주전호제 인정해야 된다 또는 신분제도 그대로 유지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해 그래서 얘들은 반봉건이 없어요 반봉건이 없어 봉건사회는 지키려고 해요 얘들은 온리원 반침략밖에 없어 반침략 외세를 무조건 나쁜 놈이다 배척해야 한다 이런 주장만 하거든 그래서 얘들은 의미 있는 게 하나씩밖에 없다 이 말이죠 하나씩밖에 두 가지가 섞여있으면 좋은데 그런데 개화는 척사하고 척사는 개화하고 서로 대립하더라 그런데 농민들은 어떠냐 우리 참 배우지도 못한 이 농민들은 이거 봐봐요 여기서 양반한테도 봉건적인 수탈을 많이 당했던 농민들은 그러니까 봉건사회에 싫은 거야 반봉건 주장합니다 반봉건 또 하나 외세 침략으로 인해서 피해보는 건 그대로 또 양반보다는 누구의 농민이죠 그래서 반침략 두 가지 배우지도 못한 사람들인데 이 민족사적 과제를 온몸으로 저항하더란 말이죠 그게 바로 뭐냐 1894년도 농민전쟁인 거예요 여러분들 교재는 어떻게 배웠었을 텐데 이거는 그냥 동학농민운동은 캠페인이 아닙니다 단순히 어떤 무브먼트 차원의 개념보다도 전쟁이에요 이거는 나의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고 역사학계, 정치학계, 사회학계 학자들이 다 모여가지고 한번 이걸 어떻게 규정해야 할 것인지를 개념정의를 어떻게 할 것인지를 그걸 가지고 다 토론해 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지금 대학에서는 전부 다 농민전쟁이라고 그래요 가보년이라고 표현할 뿐 가보농민전쟁이라고 할 것이냐 아니면 동학농민전쟁이라고 할 것이냐 1894년 농민전쟁이라고 할 것이냐 가보동학농민전쟁이라고 할 것이냐 앞에만 다를 뿐 농민전쟁이라는 교집합은 공통점이에요 이게 농민전쟁이에요 왜? 이거는 목숨 걸고 투자한 거예요 나중에도 하겠지만 그러니까 시험에 겁나게 많이 나와 이거 빠지면 근현대사가 아니에요 근대사에서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농민전쟁이 여기서는 폐정기여관에서도 제 12조 중에서 지금 11개는 반분권 성격 하나 외와 통하는 자는 엄징한다 엄히 징벌한다 이런 반침력 성격이 다 있고 처음부터도 외세 외를 배척하고 들고 일으킵니다 더군다나 이 시기는 일본하고 정부 가보정권하고 결탁을 해 그래서 농민들은 탄압해 오히려 고종은 여덟 번에 걸쳐서 농민들을 토벌하기로 하고 그런 문서까지 내리고 일본 놈한테 1894년도 농민들을 토벌하는 군사작전 지휘권까지 넘깁니다 이게 바로 고종이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고종을 좋게 볼 것이며 명성황후를 좋게 볼 수가 있겠느냐 우리가 절대 그건 아니죠 물론 명성황후를 안타깝게 여기지 않는 조선인은 없겠죠 그러나 역사 속에서 보면 일본이 당연히 그건 범죄인이지 그런데 명성황후가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지 그 전에 민비 죽음은 누구나 다 아쉽고 슬프죠 그런데 명성황후의 그런 처참한 죽음 때문에 나중에 조수미의 노래도 슬픈 노래도 이렇게 나오고 그러지만 그런데 그것만이 다가 아니다 왜? 국모거든 왕비기 때문에 어떤 정책을 써야 할 것이냐 그게 중요했었던 것인데 안타깝한 부분이죠 어쨌든 농민전쟁 그래서 이것이 대부분 정부하고 결탁된 일본하고 결탁된 이 가보정권이 농민들을 대거 다 죽여버렸단 말이죠 이 시기에 1894년 1월부터 음력시 11월 12일까지 공주 우금시전 뒤에서 패배할 때까지 네 시기로 나눠보셔야 돼 1, 2, 3, 4기로 나눠서 꼭 보셔야 돼 이거 아주 중요하죠 대거 근대 변혁운동의 세력을 파괴시켜버린 거예요 좌절된 거죠 토지 달라고 했는데 토지도 안 주고 일본은 배척하라고 하는데 배척도 안 하고 오히려 농민들로 죽이고 오히려 정부하고 힘을 합쳐가지고 일본을 내몰자국까지도 전봉준은 제안했는데 개무시하고 결국은 나라라도 지키든가 나라까지 다 작살내고 인민들 다 끌려가게 하고 일제시기 만들고 이런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거 계열에서 나중에 뭐냐 활빈당이 나오고요 활빈당 강점기에 국외로 가서 무장 독립군이 되는 겁니다 이 세력이 그래서 일제시기에 누구나 다 그때는 친일할 수밖에 없었고 친일파였다 이런 개망발이 어디 있습니까 국외 나가서 목숨 걸고 싸운 사람들은 그럼 뭐야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했기 때문에 친일했다고 하더라도 그런 사람들은 독립군 세력을 독립운동 세력을 숙모하고 추앙하고 모범을 만들고 교훈으로 삼고 그렇게 해서 기준으로 만들어야지 누구나 다 친일했다 그러니까 독립운동한 게 병신이야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게 도덕이 쓰고 역사정의가 바로 섭니까 안 서죠 그런 가치판단을 하지 못하는 세력이 있단 말이에요 지금도 안타깝게 그럼 이쪽에서 어떻게 이어진 거냐 반봉권이 이쪽이 둘로 나뉘어가지고 갑신정변 나오죠 나중에 갑오개혁 나오죠 갑오도 1차도 있고 2차도 있고 3차도 있고 그렇습니다 갑오 1차 2차 3차 이것도 외우지 않고 이해하는 방법을 얘기해 드릴게요 이게 3차가 을미개혁인데 그리고 독립협회 나오죠 그렇죠? 독립협회 그런 다음에 한 말에 개몽운동을 물론 독립협회하고 상극이었던 것 중에서 광무개혁도 나오지만 광무개혁 대한제국 시기에 그 다음에 애국개몽운동이라고 우리가 통상 얘기하는 애국개몽운동 개몽운동으로 한 말에 이어지더라 그런 다음에 반침략 성격만 가지고 있었던 척사제력은 위정척사운동이 나오는 거죠 나중에 쭉 가서 을미의병이 나와요 을미의병 그 다음에 을사의병이 나오고 을사의병 정미의병이 나오고 여기서 공통점이 생기는 거죠 을사의병운동 이때는 1910년 8월 22일이라고 오늘 딱 해보세요 야 나라 뺏긴 날이야 그럼 뭐 할 거냐 여러분들은 아우 나는 무장독립운동을 해야지 국외로 망명가는 사람도 있을 거고 아 일본 애들이 들어올 테니까 난 일본 애들하고 결혼해야지 뭐 이렇게 쇠고기라도 좀 먹어보자 뭐 이런 애들이 있을 거고 쇠고기 먹었다고 그게 어떻게 지가 귀족이 됩니까 안 되죠 음 그러면 어떻게 이름을 남길 것이냐가 중요하잖아 이 민족해방운동 속에서는 1기 2기 3기 4기로 반드시 나눠보셔야 돼요 1기는 똑같아 작용 반작용으로 일본의 식민지배정책도 1910년부터 1919년까지 1기라고 합니다 이른바 헌병경찰을 앞세운 무단통치 헌병경찰제가 뭐냐 개념 잘 알았어요 군대 헌병이 경찰업무를 대행한다 이게 바로 헌병경찰제입니다 물론 일반 보통 경찰도 있어요 근데 군인이 바로 군복 입고 경찰업무까지도 대행해서 그래서 이걸 헌병경찰제라고 얘기한다 그 다음에 2기 3.1운동을 기점으로 해서 살짝 식민지 지배방식으로 바꿉니다 이때 3.1운동이 터지죠 1919년 그래서 1919년부터 1931년까지를 2기라고 해요 만주사변을 기점으로 해서 만주 쳐들어갑니다 그래서 여기는 만주사변을 기점으로 살짝 바꾸죠 만주사변 1631년도에 그러면 2기는 이른바 걔네가 말하는 문화통치를 표방하는데 문화통치는 강압적인 총칼을 앞세워서 통치하는 게 아니라 회유하는 거죠 친일파를 양성한다 공식적으로 나오죠 사이토 총독이라고 하는 개세가 어떻게 하면 친일파를 양성할 것인지 문서상으로 다 하다라고 거기에 동조하는 자식들이 있으니까 이때 민족 분열 정책입니다 우리 민족을 분열시키는 거지 가른다는 거죠 결국은 이런 프로레타리아 계급들은 어차피 뺏길 거 없어 하기 때문에 독립운동 하는 거야 얘들은 뺏길 게 있어 안 뺏기고 싶어 그게 뭐야 재산이야 그래서 친일하는 거야 그래서 나라 팔아쳐먹고 이거 우리가 무슨 자본이라고 해요 매판 자본이라고 해요 민족 자본을 팔아쳐먹고 지 배떼기를 물리는 걸 매판 자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3기는 31년 만주사변부터 1937년 중일전쟁 때까지를 3기라고 해요 여기 중일전쟁이 터집니다 중국과 전면전을 하죠 중일전쟁 중국 본토까지 막 쳐 들어가니까 1937년 이거 봐 반국기 다 똥싸게 돼 있어요 흐름을 보면 나오잖아요 기미나 조짐 이거 보면 빨리 해결하라고 하는 과제인데 그걸 해결하지 않으면 바로 이렇게 계속 커지는 거예요 4기는 그래서 이때 3기는 31년부터 37년까지는 대륙 침략하고 있기 때문에 대륙을 침략하고 본토를 쳐들어가기 위한 한반도를 만주 침략의 군수기지로 만들어요 군대물자 제공하는 이거 우리가 병참기지화 정책이라고 그래 그래서 남면 북양 정책입니다 남쪽은 면화 생산하게 하고 북부지역은 양모 생산하기 위해서 의무적으로 집집마다 5마리씩 양을 키우게 했어요 털 깎아가지고 공업허련 만들기 위해서 그 다음부터 이제 10년대 20년대는 주로 경공업 중심으로 지배했고 그랬는데 30년대부터는 중공업이나 군수공업 광공업 화학공업 위주로 북부지역의 공장들이 많이 집중되어 있는 거죠 전력공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대륙 침략을 위한 병참기지화 정책을 추진하던 때 그래서 나오는 것이 바로 농공병진정책이라고 해요 농업정책을 수정하고 농민들을 회유하고 또는 탄압하고 공업정책을 식민지 공업정책을 추가하는 이걸 농공병진 병진은 나란히 진행시킨다 이걸 농공병진정책이라고 그래요 오케이? 그런데 여기서부터 이 시기를 모두 민족말살 정책 시기라고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31년부터 35년까지 그렇다 하더라도 끊어야 된다는 얘기지 세부적으로 보면 그래놓고 37년부터 1937년부터 1945년 이때까지가 최고 강력했던 때인데 일본놈들의 식민지 지배방식도 가장 강했고 우리도 무장독립전쟁이 활성화되던 때인데 이때는 전식 국가총동원체제입니다 이제는 1938년도에 바로 중일전쟁 다음에 일본놈들은 국가총동원법을 공포합니다 식민지 조선에도 그대로 적용을 해요 일본도 그대로 적용하고 국가총동원법이야 그래서 국가 일본이 침략전쟁을 하기 위해서 인적자원이나 물적자원을 다 동원하겠다 이게 국가총동원법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바로 국가총동원령의 공포가 돼가지고 다 남자들 여자들 전쟁터로 끌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는 정신대라고 하는 용어 정신대가 뭐냐 정신대라고 하는 거는 정말 개념 없이 스피릿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머릿속에 형이상학적인 정신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앞장설 정자에 한자로 몸신자 단체 부대대자 그래서 12살부터 40살까지 미혼여성을 모두 끌고가지고 여성들 같은 경우에 공장에 집어넣고 물건 만드는 데 강제하고 또 전쟁터에 끌고 가고 이거 다 정신대입니다 일본 천황을 향해서 혹은 일본 국가를 위해서 군대를 위해서 충성하는 돌격대 앞장서는 단체 이걸 정신대라고 해요 포괄적으로 오케이 그 정신대 중에 노동자로 끌려가도 정신대고 다 정신대인데 그 중에 군대 위안소에 강제로 끌려가서 하루에 50명씩 대학이 만들었어요 전쟁 성노예로 만든 이거 이게 바로 한국 우리나라 여성이나 필리핀 여성이나 중국 여성이나 이렇게 끌려가가지고 전쟁 성노예로 이렇게 처참하게 유린했던 이게 바로 일본놈들이에요 일본놈들 난 이런 거 보면 신이 없는 것 같아요 이게 신이 있으면 이 지경으로 만듭니까 세상을 그건 안 되지 이런 비극을 왜 주는데 그래서 나는 지금 법이 원망스러워 국제법이 원망스럽고 만일에 의한 만일의 투쟁 상태가 된다 그러면 경복궁 가서 일본놈 다 죽이고 싶어요 그 치가 떨려 그런 놈들을 보면 그래서 내가 맨날 쪽파리 쪽파리 외놈 외놈 그러니까 경복궁 데리고 갔어 우리 애들 데리고 갔어 하도 그러니까 우리 꼬맹이가 어렸을 때 일본 관광객 왔는데도 아빠 저 외놈 저기 있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그래서 걔들은 돈 쓰러 왔으니까 그냥 냅둬 걔네들한테 외놈이라고 하지 말고 그냥 일본 애들 이런 식으로만 얘기해라 이렇게 얘기했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런 가치는 좀 가지고 살아야죠 그래서 이때 가장 강력했는데 이때 민족 맞살 정책 중에서도 국가총동원 체제 전시수탈 체제라고 그래요 왜? 더군다나 이때 유럽에서도 이미 독일이 폴란드를 침공하면서 유럽에서 세계대전이 터졌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독일과 연합했던 게 이탈리아 이탈리아하고 연합했던 게 일본이야 삼국동맹을 체결해 40년에 39년도에 유럽에서 세계대전이 터졌는데 삼국동맹이 40년에 체결되면서 이제는 안하고인격으로 쪽파리가 일본을 기습 공격합니다 41년도요 이게 바로 진주만을 공격한 거예요 하와이 진주만 있죠 미국 영토 여기를 기습 공격을 해 그러니까 미국이 깜짝 놀라요 뭐야 이거 해가지고 전세계 미국이 이제 참전하게 되면서 동서양을 아울러서 모두 제2차 세계대전이 터진 거예요 그 원흉이 누구냐 독일 이탈리아 쪽파리 이게 바로 2차 세계대전의 전범국가죠 그중에 독일은 그래도 사죄라도 하고 총리가 가서 무릎 꿇고 사죄도 하고 그랬어요 일본 놈들은 지금까지도 지들이 잘못 없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게 가장 큰 문제다 그래서 내가 내 힘으로는 못하더라도 할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은 뭐냐 그냥 확 쪽파리가 완전히 여기에 지진이 한 15, 20 정도의 진도로 일어나가지고 일본 열도가 갈라지고 물에 잠기고 이러는 거야 그리고 판이 이동해가지고 일본이 하와이 쪽으로 옮겨가는 거야 옮겨가가지고 하와이랑 영토 문제 가는 거야 미국이랑 영토 문제 가는 거야 그럼 서로 꼴 좋겠죠 제발 그런 그 다음에 대마도는 그냥 여전 옛날에도 우리 소유도 있었으니까 대마도는 그냥 여기 붙어있고 얼마나 좋아 오키나와 이런 거 다 우리 쪽으로 붙어있고 얘들은 다 이쪽으로 옮겨가고 하니 그래서 이때는 식민지배체제를 네 덩어리로 나눠봐야 된다는 그렇죠 한 덩어리 두 덩어리 세 덩어리 네 덩어리 그러니까 우리도 이것에 의해서 작용 반작용으로 나눠보셔야 돼 어떻게 이때 민족해방운동은 1기 반일민족운동 지역별로 어떤 단체가 있는지 2기 이때는 민족해방운동의 성장과 분화가 이루어지던 시기 3기 이때는 3기는 특징이 뭐냐 민족해방운동의 발전기 정당이라든가 단체를 중심으로 물론 2기도 있었지만 그 다음에 4기 무장독립전쟁기입니다 해방을 위한 준비기죠 해방준비기 물론 무장독립전쟁은 이때부터 활성화된다고 보면 되죠 쭉 이어져서 활성화된다 임시정부도 언제부터 19년 이후부터 임시정부도 만들어지니까 무장독립전쟁사 이건 또 따로 봐야 돼 독립전쟁 따로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임시정부 세 시기로 나눠보라고 그랬어요 임시정부서 상해시기 이동시기 충칭시기로 나눠보셔야 돼 그 다음에 여기에는 계열별로 민족주의 계열도 있고 사회주의 계열도 있고 공산주의 계열도 있고 하다 보니까 물론 싸구리 없어져야 되는 친일파 이 계세들도 있고 견해가 문제가 된다고 그럼 가운데 어쨌든 45년도 8월 15일 날 어쨌든 8월 6일 날 히로시마에 원자폭탄 터지고 8월 9일 날 나가사키 거기 짬뽕 나오죠 거기에 원자폭탄 하나 터지고 해가지고 결국은 일본이 무조건 폐망을 하고 항복문서 쓰는 게 8월 14일이에요 그래놓고 8월 15일 날 12시 넘어서 방송으로 라디오 방송으로 일본 국왕이 항복을 선언하거든 그래서 우리는 8월 15일을 기점으로 잡는 거지만 2차 세계대전 종전은 8월 14일이라고 보시면 돼요 오케이 자 그런데 그 뒤부터 현대라고 한다면 현대사회는 어떤 민족사적 과제가 해결되어야 되느냐 현대는 해방됐어요 여기 해방이에요 해방 1945년도 8월 15일 이라고 해봅시다 그런데 해방되자마자 우리를 둘러싸고 외세가 들어오네 이런 외세 여기서 외세라고 하는 것은 미국과 소련이에요 미국과 소련이 들어오고 외세 때문에 미국과 소련이 합의해서 분단이 이루어집니다 분단이 만들어집니다 여기서 분단은 뭐예요? 휴전선이야? 아니지 분단은 38도선입니다 38도선으로 나뉘어지는 거예요 그럼 38도선으로 나누자고 한 것이 이게 누가 제안한 거냐 미국이 제안해서 소련이 오케이 해서 만들어진 게 38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근대와 현대의 비극의 요소는 미국과 일본이 다 개입돼 있다 한놈으로 그럼 분단된 게 언제냐 어떤 사람들은 한국전쟁 끝나고 나서 6.25 끝나고 나서 38선이 만들어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군사분계선이죠 이건 위선입니다 이게 45년도 정확하게 9월 2일 날 획정이 돼버려요 우리의 의지와 저저 무관하게 45년 8월 15일 날 해방됐는데 보름이 있다가 38도선으로 끊어집니다 얘네가 끊었어요 미국과 소련이 미국이 제안해서 소련이 일방적으로 그렇게 두 나라에 의해서 분단이 돼버린 거야 그 분단 구조 속에서 미국을 등에 업은 우익과 그 다음에 소련을 등에 업은 좌익이 서로 대립을 해 더군다나 모스크바 3상회의가 1945년도 12월 27일 날 모스크바에서 미국, 영국, 소련이 모여가지고 한반도 문제를 가지고 신탁통치하기로 합의하죠 근데 거기서는 임시민주정부를 수립해준다 신탁통치안을 합의했고 미소공동회를 개최한다 그러면 그 세 가지 안이 모스크바 3상회의의 결정 내용인데 신탁통치도 누가 하자고 제안했느냐 미국입니다 미국이 신탁통치안을 43년부터 공식적으로 주장하게 돼 이야 돌겠네 그치? 이런 역사적 사실이 있는 거야 그런 구조 속에서 바로 독재가 이루어졌다 현대사회 북한이나 남한이나 독재는 북한은 상당 쉽죠 세 덩어리만 보면 돼 김일성 독재 그 다음에 김정일 독재 지금은 저 돼지같은 핏덩어리 김정은이 북한도 참 문제죠 이게 북한도 북한 인민들도 참 답답하고 한명에 대한 우상숭배 이건 북한도 이제 끝장난 거야 북한이 무너지는 거는 타이밍의 문제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난 절대 빨갱이 아닙니다 역사적으로 정의를 추구할 뿐이지 빨갱이 아니에요 걔네들이 한 건 인정하고 우리도 한 건 인정하고 그럴 뿐인데 북한은 독재가 문제다 김일성 독재 김정일 독재 김정은이 뭐 했습니까? 걔를 왜 따르니? 뒤집어놓고 암살을 하든가 어떻게 해야지 답답하네 북한도 남한도 자유롭진 않다 북한은요 하나의 장점은 역사 신일청사는 좀 남한보다 확실하게 했다는 거 그러니까 북한은 역사성은 높아요 역사성은 높아 그런데 민주성은 낮아 민주성은 낮아 민주성 이건 낮다라고 봐야 돼 민주성 남한은 역사성이 개판이야 역사성 신일파가 지금까지도 이렇게 후식민사학을 이끌고 남한이 대한민국을 좌지우지하는 권력이 됐으니까 역사성은 개판인데 민주성은 좀 높아졌어 북한보다는 그렇죠? 지금 민주화도 위기를 맞고 있지만 이런 문제점이다 그러니까 통일되면 북한의 역사성과 남한의 민주성 이것이 결합되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민주가 이거는 민주라고 하는 건 민주주의라고 하는 개념은 어떤 다수결에 의한 정치 원리일 뿐이지 그러면 신일파들이 후손들이 많고 걔네들이 지금 정보력을 이용해가지고 왜곡시켜가지고 동조시켜서 걔네를 많이 찍었던 그것도 민주냐 아니죠 민주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정의가 중요한 거예요 정의 정의로운 민주세력이 승리해야만 그것이 바람직한 거지 민주는 그냥 정치 원리일 뿐이야 정치 원리 북한도 지도를 뭐라 그래요 걔네도 민주주의라고 합니다 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왜? 정당이 물론 조선노동당이라고 하는 정당이 행정부 역할도 하면서 독재하지만 북한 인민들의 지지를 받는다고 걔네 공식적으로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건 걔네 입장에서 민주라고 얘기는 해 그게 민주가 중요한 게 아니다 어떤 가치를 담고 있는 세력이 사회를 주도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지 다수결의 원리 정치 원리인 민주주의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중구정치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정의로 그럼 정의가 뭐냐 정의는요 두 가지가 또 있어요 보편적 정의가 있겠죠 시대적 정의가 있습니다 보편적 정의는 어느 시기이든지 어느 사회든지 다 강조가 되는 인권 또는 자유 평등 이런 것들은 복지 이런 것들은 보편적인 정의가 될 수 있겠죠 시대적 정의는 이 시기에 해결해야 하는 과제 이 시대적 정의입니다 볼까? 우리 지금 이 시기에 어떤 게 시대적 정의야 외세를 배척해야 되는 과제 이걸 극복해야 되는 게 시대적 정의예요 자주야 자주 지금도 미국이 무기사라고 하면 분단구조 속이기 때문에 무기 겁나게 사 돈 허벌라게 쓰죠 국방비 지수 겁나게 많고 그러니까 도시락 안 주고 그러는 거야 분단구조 속을 극복해야 되는 게 통일의 과제야 통일 통일시켜야죠 통일해야지 그렇지? 통일 독재에 대한 과제 이게 바로 민주거든 민주 민주 독재에 대한 과제 이게 민주란 말이에요 그럼 이 세 가지 과제가 현대사회의 과제다 그럼 통일 정책 이거 한 문제 나온단 말이에요 자주 한 문제 나와 이거 언제 나오냐 45년부터 48년까지 순서 하나 나온단 말이에요 순서 민주에 대한 과제 한 문제 나온단 말이죠 정치적으로 민주주의 성장 과정 나오지 그렇지? 정권별로 봐야 됩니다 4.19라든가 4.19 그 다음에 반유신 유신독재 반대 투쟁 그 다음에 5.18 광주 민주화운동 민중항쟁 그 다음에 6월항쟁 87년 6월항쟁 이런 가치들이 이런 가치들이 중요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시험에 나올 수밖에 없고 또 내야 되는 것이고 순서 사례배치하고 이건 정치적인 개념이죠 경제민주화운동도 중요하다 전태일 열사 분신투쟁 70년이라든가 또는 79년도에 YH 무역사건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의미있게 중간중간에 들어가야 되죠 여기에 경제적으로 이제 아 복지가 복지 시대의 화두라고 내가 2005년부터 그렇게 강조합니다 복지 옛날에는요 복지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분별을 해야 됩니다 분별을 강조하면 다 빨갱이라고 그랬어요 아 저거 좌파 빨갱이 이런 개세들을 봤나 오늘날은 새누리당이 빨간색이야 당 로고가 박근혜도 복지를 내세워서 대통령 당선됐어요 그 흐름을 무시했던 게 오세훈이야 서울시장할 때 무상급식 그 집 반대해가지고 투표 붙였다가 멍청하게 그 시대의 흐름을 파악하지 못하는 거죠 이제는 고령화 시대가 됐고 이제는 우리 가까운 여러분 할머니 할아버지 다 80대 되실 겁니다 80대 90대 되신 분도 계시고 친할머니 친할아버지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80대 대부분 다 되실 거예요 할아버지 그러면 여러분 부모 나 이런 세대는 어떨 것이냐 당연히 90대 병 걸리지 않으면 100대예요 100세 시대야 그런데 국가에서는 몇 살에 나가래 50대면 끝이야 그렇지? 공무원 됐지 않습니까? 공무원 되면 60까지 보장은 되겠죠 대충 그런데 30살에 공무원 된다고 쳐봐 그럼 60살까지 보장된다고 쳐봐 그러면 7급이나 9급인데 이때 30년이야 30년 곱하기 매월 매월 30년 곱하기 매월 지출하는 거 빼고 저축만 매월 100만 원씩 한다고 쳐봐요 100만 원 매월 그럼 30년간 매월 100만 원씩 그냥 뭐 나머지 12개월 중에 두 달은 빼고 여행도 가고 그래야 되니까 100만 원씩 순수 저축에 매월 30년 한다고 했을 때 원금이 얼마예요? 3억이야 3억 플러스 30년을 매월 하기도 힘들지만 그렇게 한다고 했을 때도 그죠? 그럼 결혼은 안 하고 그지? 여러분 9급이나 7급 월급 받아가지고 한 200만 원 안 되죠? 응? 처음엔 그거 받아가지고 세금 뛰면 한 150 받을 거예요 이거 저거 뛰면 그럼 연금 들어가야지 이런 거 다 뛰면 그러면 100만 원씩만 세이브하고 50만 원 가지고 교통비하고 술 한 잔 먹고 어떤 사람은 뭐 50만 원 가지고 이게 그지? 하루 술값도 안 되겠지만 이거 어려워요 서민들은 이렇게 그럼 언제 집을 사고 막 그럴 거야 그럼 그러니까 대학교 가가지고 맨날 뭐해 그냥 도서관에서 상하이 진리탑에서 진리란 무엇인가 우주는 무엇인가 철학이란 무엇인가 인간 인생은 무엇인가 이런 걸 공부하는 게 아니고 수험서 가지고 공부한다면 전공을 무시하고 처음에는 막 청혼의 뜻을 품고 들어갔는데 전공 개무시하고 참 그런 비극적인 젊음을 살고 있는 거죠 그럼 그런 구조를 만들지 않아야 돼 그러기 위해서 뭐냐 복지거든 복지 사회보장이 잘 되는 세금은 많이 내야 된다 그래서 그 낸 걸 가지고 다시 우리에게 돌아오게끔 대학교육 이거 독일같이 이런 데처럼 무상으로 시키고 공부할 론만 가는 거예요 대학을 아 난 공부 책 보는 게 좋아 뭐 그런 경우에 거기 가는 거죠 그러면 임금격차를 줄여야 돼 지금 많이 최고 높은 임금을 좀 누르고 밑에 최저임금을 좀 올리고 해가지고 간격을 줄이고 그러면 고등학교 나오고도 그냥 대학교 나오거나 해서 큰 임금 차이가 없으면 자기의 재능에 따라서 직업적으로 선택한 것이 평생 가기 때문에 그런 사회를 만드는 것이 타당하다는 거죠 그래서 복지가 시대의 화두다 그걸 위해서는 뭐냐 바로 아까 얘기했잖아요 조소왕의 삼균주의 정치, 경제, 교육의 균등을 강조했던 삼균주의가 시대의 화두다 삼균주의 조소왕 그러니까 조소왕도 전문제를 낼 수 있고 삼균주의를 낼 수 있고 임시정부의 건국 강력이고 대다수 좌익이나 우익의 독립운동 지정에서는 삼균주의를 표방했습니다 대다수가 정치의 균등과 경제의 균등과 교육의 균등이 중요하다 정치의 균등을 위해서는 보통선거제도를 보장해야 한다 경제의 균등을 위해서는 토지를 분배하고 사유재산을 인정하되 대생산기관 같은 경우는 국유화해서 저렴하게 제공하고 교육의 균등을 위해서는 국가가 비용을 대서 무상의무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이게 바로 삼균주의예요 기가 막히지 임시정부는 개뿔 돈도 없는데 이러한 복지국가의 이념을 지향하고 있었어요 강령의 삼균주의를 지금은 세계 10대 경제대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중학생들 무상급식하는 것도 개무시하고 안주고 경상남도는 이건 정말 반성해야 돼 홍준표 이런 도지사 이런 인간들 무상급식 그것도 한 부분이거든 국가가 비용을 대서 무상의무교육제도를 실시해야 한다 이 두 개가 밀접한 관련이 있고요 이 두 개를 결정하는 게 정치거든요 그래서 경제적으로 이런 평등성이 보장되지 않으면 교육의 질적 차별이 생겨 그럼 교육의 질적 차별이 생기면 어떻게 돼? 그게 고착화돼 그게 그걸 원하는 게 지금 돈 있는 애들이죠 그렇지? 교육 평준화 시키지 않으려고 하고 그래서 교육과 경제가 밀접하고 그러니까 이건 금방금방 바뀌거든요 정치 권력은 또 시세에 따라서 굉장히 바뀌는데 그러면 역사적으로도 지금 그런 도덕이라든가 정의가 서게 하려면 교육이에요 교육 그래서 친일파들 후손들은 이 정치 경제 이게 유착이 돼 있고 이거 가지고 교육을 지배하려고 한다고 왜? 교육을 함몰시켜야 되거든 그래서 바꾸는 게 뭐예요? 교과서입니다 그래서 교과서 바꾸고 왜곡시키고 그러는 거지 역사 교과서도 왜? 교육에서 의식화되면 옳고 그런 걸 판별할 줄 아는 교육이 되게 되면 걔네들이 잘못한 것을 비판하거든 그걸 못하게 만들기 위한 것이 바로 그래서 교육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교육이 가치관을 설정시키는 교육 알았죠? 교육 자 이렇게 해서 우리 현대사회 정권별로 또 봐야 되며 이승만 정권이 있죠 현대와서 그 다음에 누구예요? 허정 과도 정권이 있죠? 그 다음에 장면 정권이 있었죠? 박정희 정권이 있었죠? 그 다음에 최규하 권한대행 하다가 대통령이 있었죠? 그 다음에 하야시킨 게 전두환 정권이죠? 전두환 또 한 번 했었죠? 그런 다음에 노태우 했죠? 그 다음에 김영삼 했죠? 김영삼까지 정권 교체된 적이 없어요 단 장면 정권을 제외하고 그때는 평화적인 방법은 아니었어요 사회교혁명 직후니까 그것에 의해서 만들어졌으니까 현대사회의 최초의 평화적인 방법에 여야 정권교체는 김대중 정권입니다 알았죠? 평화적인 방법이라는 말을 넣었을 때는 김대중 정권 그런 다음에 노무현 정권 이건 뭐 같은 정권이고 그런 다음에 뒤집어졌죠 그게 바로 이명박 정권 지금 4대강당 녹조라 뜻했지 그렇지? 이명박 그런 다음에 박근혜 정권 아 기가 막히네 그래서 오늘날까지 오고 있다 그래서 정권별로 봐야 돼 그 알맹이가 어떤 게 있는지 이게 근대사회과 현대사회의 흐름입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건 뭐냐 근대든 현대든 간에 사건 순서를 보는 것이 가장 핵심이다 사건 순서 알았죠? 이걸 계기적으로 봐야 돼 계기적으로 계기적이라고 하는 거는 원인과 결과 인과관계를 통해서 어떤 사건 때문에 어떤 사건이 나오고 이렇게 계기적으로 사건 순서로 정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알았죠? 자 이렇게 정리해드리고 시대 흐름을 알려드렸으니까 좀 쉬었다가 본격적으로 세부적인 내용 한번 들어갈게요 근대사회 중에서도 쉬었죠? 쉬었다가 갑니다 좋은 시간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